자 여기 우물 먼저 한번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 참 친절해요 게임이 게임이 진짜 친절해요 좋아 돌려 설마 막 뭐가 지금 올라오진 않겠죠 예 뭔가 이렇게 답답하지 돌리는게 아 조작키가 왜 이러지 아니 왜이래 아 패드로 괜히 했나 진짜 뭐야 아니야 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렇게 하고 두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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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자 저거 뭐죠? 아 여기 문열고 나가면 되겠다 이게 열쇠네 뭐지? 어떻게 바꿔요 위에껄로 위의껄로 어떻게 바꿔 위의껄로 어떻게 바꿔 어떻게 바꾸지? 뭐지? 근데 여기 이렇게 하는거 맞긴 하죠 어 됐다 아 됐었는데 어떻게 했더라? 잠깐만 이거인가? 아 이거다 그 다음에 아니 어떻게 하냐고 확인 버튼을 어떻게 눌러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아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가자 아니 저는 패드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키보드겠지만 저는 패드로 하고 있어서 자체 하드코어 아 뭐야 저것도 와 잠깐만 야 잠깐만 야야야 쟤 뭐야 와 진짜 이제 시작이네 뛰어다닙시다 아 이래서 안라스란거구나 아 어쩐지 뭔가 쫓아오는구나 이렇게 아이씨 소리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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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어디지?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 길 여긴거 같은데 어 무서워 잠깐만 자 여기 길 맞겠죠? 길 맞는거 같애 잘 가고 있어 두칠아 잘하고 있어 자 여기 길 맞아요 100%에요 100%에요 그렇죠 아냐 물 쳐다보지마 그냥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쭉쭉 가 너 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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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쭉쭉쭉 가 자 저기 위에 아이템이 또 있는데 저거 어떻게 먹지? 왓더 브로 왓 아 설마 여기 들어올 수 있겠어? 아까 걔 보니까 키 개 크던데? 설마 들어오겠어요? 아 누가 저거 뚜드려 저거 아 깜짝이야 아 내 손목은 올랐어 아 깜짝이야 아 아 개깜짝 놀랐네 아 개깜짝 놀랐네 진짜 아 아 아 아 뭐야 일로 올라가도 되는구나 아 누가 저거 뚜드려 무섭게 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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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잠시만 아 진짜 두둘기지 좀 마 마벨님 한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여기 어디로 가요 이제 여기 길 아니죠 나 그러면 나간다 길 아닌 거 맞죠 어디로 가야 되지 옥라메님 한개 팬가이 감사합니다 9875번째 팬가이 감사합니다 만명까지 125명 남았네요 여기 아닌 거 같고 저거 귀신 아니지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보란이 한개 팬가 감사합니다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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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너무 무섭다 이거 너무 무서워 진짜 이거 개무서워 게임 이거 누가 무섭다고 했어? 뒤칠래? 단체를 불리켜버려야 돼 진짜 어 개무서운데 아니 길 어디야 나 길을 맨다 이거 진짜 잠깐만 길 어디지 여긴거 아닌거 같아 여긴거 같아 길 어디야 잘 가고있는거 맞죠? 여기 여기 꼽는건가? 여기서 아닐텐데 길 어디지? 여기 왔던데잖아 다시 이렇게 돌아가야되나? 아 여기로 안가봤죠? 자 여기로 가볼게요 저기 맞겠죠 뭐 아 엎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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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까 왔던데잖아 아 왓 더 뻑 아 진짜 다시 돌아가는거였어 아 귀 나면 더 보겠네 라인님 투칠게 감사합니다 아 명불오진 투칠 아 하하하핰으로 컨티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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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무서운데? 이거 어디서부터 나 열쇠 먹은거야? 열쇠 먹었어 나이스 곰돌이 손하면 곰돌이가 막아줘요? 진짜? 진짜로? 진짜야? 진짜? 곰돌찡 아아 아니기만 해봐 귀신할 때 깝쳐본다 아 진짜 나 진짜 요즘 요즘 나 진짜 사랑이 배터리 안불렀는데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이거 진짜 너무 무섭다 정말로 나 잘 가고있죠? 그쵸? 저기로 들어가야되죠 이제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무서울 땐 여러분 트로트 불러야 덜 무서워요 진짜 확실합니다 사랑해 사랑해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는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으아아!!! 으악 아우 개무서워 진짜 게임 너무 무서워 팔척귀신같애 와 검돌이 안와서 죽잖아 지질래? 빨리 가야겠어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에 배태리겠다 들러봐요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태리 내긴 택실만이 전부에요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여 문도 열렸어 뛰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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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기신 너무 무서워 진짜 뒤에 쳐다보지마, 뒤에 쳐다보지마, 뒤에 쳐다보지마 뒤에 쳐다보지마 아 누가 이거 안 무섭다고 했어 진짜 아 진짜 죽이고 싶다 진짜 블랙하고 싶다 아아 쳐다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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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 가 쳐다보지마! 어! 오지마! 오지마! 어! 형! 어! 어! 잠깐만! 진짜! 아! 진심! 앙라스! 어! 어! 길 어디야!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여기가다! 쳐다보지마! 뒤에 쳐다보지마! 절대! 쳐다보지마! 절대! 길 여기! 아니야! 아! 살겠다! 어! 걔 저기였어! 아! 아! 진짜 무섭다! 게임 너무 무서워! 아! 진짜 게임 너무 무서워! 진짜! 아! 오랜만에 이렇게 무서운 게임하니까 현기증 와! 아! 자! 일단 터들 다 모았어요! 자! 이제 끝이겠죠? 감사합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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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시간 정도 남았다고요? 아! 이 지랄을 한 시간 더 해야돼요? 아! 어! 아니! 왜! 난 진짜! 내가 진짜! 코포 게임할때가 이해가 안되는게! 난 왜 돈주고 무서워하지? 이것도 2만원 주고 무서워하고 있어 지금! 이것도 2만원 주고 무서워하고 있어 지금! 아! 진짜 소리 미치겠다! 진짜! 잠깐만! 아! 아니! 이 맵은 또 왜 이래요! 그지같다! 맵! 도저히 말ди. 여기 더 무서운 것 같잇! 더 많이 나올 것 같애! 아! 여기 사진에서 갑자기 튀어나가면! 진짜 개소름 돋겠다! 진짜! 심장마비로 집중을 지도 몰라! 근데! 여기! 밑에서! 처담! 와 저 다리인줄 알았네 아우씨 깜짝이야 아니 나도 마음같아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 그게 안돼 아니 소리 너무 무서워 여기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죠? 뭐야 못 넘어가잖아 넘어갈 수 있는줄 알았는데 자 여러분 추천과 지겨찾기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돼요? 여기 열렸는데 뭐해야돼? 아무것도 안나오겠지 귀신 한번 볼때까지 뛰어다닐래 아아악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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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미안해 아아악 으아아악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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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있어.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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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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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어어어어 아 진짜 무서워. 잠깐만 너무 무서워 아 진짜 아 너무 무서워 아 나 이거 안하면 안되 어 진짜 못하겠다 아 개무서워 아 나 이거.. 다음에 알려라 나 진짜 아 잠깐만 아 진짜 아니 안보여도 안보이면서 이렇게 겁줘 아.. 눈앞에 보이면 덜무서운데 아 빨리 어떻게든 공략을 좀 세워줘봐 어 저기.. 아 저기다 어 저길로 가야되는데 아아아아 아.. 아.. 아 불안해 진짜 불안해 빨리가자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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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10량마비 걸릴거같애 아 진짜 오버하는게 아니라 진짜로 아 개무서워 어 오랜만에 이렇게 무서운게임하네 아 숨어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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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지러워 아.. 나가자 아 숨어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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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들려 아 소리들려 아 소리들려 아 저깄다 저깄다 저건가 아닌가? 이거 여기로 가는거죠? 어 길 알려줘 여기 맞지? 여기 여기다 죽었어 죽었어 난 살수있어 난 아직 죽지 않을거야 살수있어 침착해 당황하지 않고 제발 사랑을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배터리가 되었나봐요 당신 없이는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내겐 당신만이 전부 당신이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하나뿐인 내 사랑 되도 없는 내 사랑 당신이 짱이랍니다 아 당신 당신이 짱이랍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볼 땡볼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볼 설마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거 아닌데? 이거 어떡해? 일어났으니까 밀어야 돼 아 미치겠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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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부 declining 불을 시작했을때는 불이 시작되었을때 빠르게 뛰어내려, 혹은 다시 일어날 수 있을때가 봐봐, 그 작은 베네들이 베네들에서 흘러내려 아, 너무 고마워 우리에게 우리에게 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아 진짜 개무섭다 이거 좋았어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마지막 하나 맞죠 여러분 마지막 하나 이거 꽂으면 진짜 엔딩 확실하죠 만약에 아니지 진짜 단체 블랙이야 맞죠 좋았어 아 자 이거 닫아 아니 왜 앉아 깜짝이야 니 자꾸 놀래길래 아 진짜 형기증 와 잠깐만 나 어지러워 자 일단 이거 닫고 뭐야 하나 왜 불 안들어와 뭐야 사기당했어 아 들어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맞죠 확실하죠 확실하죠 일로와 나 너 보면서 멘탈 힐링좀 하자 나 너가 준비되네 진짜 확실하지 아 진짜지 나 이거 플레이 시간 3시간이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2시간이라 해서 나 1시간 19금째 하고 있는데 엔딩까지 볼 생각으로 더 하는거다 아 아 나 진짜 나 기절할지도 모를거 같아 진짜 아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 손 저려 막 오랜만에 공포게임하니까 더 무서운거 같다 진짜 진짜 기절하면 어떡해 아니 이재씨에게라고? 누구 말을 믿어야돼 뭐야 여기있나? 아까보다 심하면 뭐 얼마나 심하겠어 그 다 무서운건 똑같고 똑같이 아 아 아 그냥 방송하지 말고 군대에 휴가나온 친구 만나러 갈걸 이씨 미안하다 친구야 아 어 어 아 잠깐만 아 진짜 나 진짜 너무 어지러워 나 진짜 10초만 쉬고 갈게 진짜 10초만 아 10 아 진짜 오방한게 아니라 진짜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너무 막 어지럽고 몸이 저려는데 아 왜 이러지 아 처음인데 이런 영상 님들 나 진짜 쓰러지면 119에 신고해야지 말 없으면 1분 동안 말 없으면 신고해줘요 알았죠? 오이 쉣 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쓰읍 뭐야 이거 아 집주소 부르면 지금 찾아올 사람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푸는거 에 갑자기 아 집주소 부르면 칼들고 칼빵하러 찾아올 것 같아요 너 그때 나 블랙했자면 이거 왜 안들어가죠? 알아서 찾겠죠 119 구조대원 야 뭔 소리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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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증상이야 이거 뭐야 무슨 현상이야 어 보기도 무현상이네 어 어새신 크리즈가 됐어 아 뭐야 뭐야 아니 무슨 갑자기 아기가 무슨 어새신 크리즈가 됐어 자 올라가 어우 반짝거려요 공인형으로 반 지금 뭐야 뭐야 어 암마 아 와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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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안 무서워 안 무서워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 이런 건 안 무섭지 그래 이런 건 이제 별로 안 무서워 이제 아까 너무 너무 무서워 싹 깎게 하나도 안 무서워 너 뭐야 뭘 쳐다봐 너 뭔데 방금 누구야 저렇게 눈만 반짝거리는 건 하나도 안 무서워 왜냐 네이플스토리 루디브리엄 파퀴 안 해봤어요 여러분 거기서 많이 봤거든 안 무서워 자 나갑시다 어 뭐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야 하다한 아니 나 말 좀 하자 인마 좀 말 좀 하자 말 하려 하면 무슨 일이 생겨 이걸 왠지 이 지휘구분을 못 뜨네 여기가 길이겠지 아 깜짝이야 핸드폰 진동 아 깜짝 놀란데 무음에 났어요 아씨 조언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그냥 아무 쪽 가자 아무것도 안 보인 게 차라리 좋다 야 뭐야 나 잘못 들은 것 같아 야 잠깐만 야 일어나 올라가 그렇지 아 아무것도 안 보여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맞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무서워하지 마 도칠아 무서워하지 마 차라리 이게 나 그렇지 갑분이 통과 나이스 문 닫아 그렇지 떨어진 건가요? 자 여러분 그러면 확실히 이 파트만 깨면 엔딩인 거죠? 홀딩 레프트 범 뭐야 저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야? 물체를 잡아서 던지라고? 아농 아 야아 안돼 이걸 어떻게 던져 말이 돼? 아니 아기가 힘이 던질 힘이 얼마나 있다고 이거 던지래 악 까비 아 개까비 다시 나이스 와 야 뭐야 뭐야 소리 내면 안되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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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씨 뭐야 저거 숨어야돼? 숨은거에요 뱀거 같은데 겁나큰데? 여러분 나 진짜 나 이거 진짜 여러분의 채팅 하나하나가 힘이 되니까 진짜 제발 사실만을 말해줘 있는 그대로 이거 몇분걸로 엔딩까지 진짜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얘기해줘 나 진짜 무서워서 빨리 깨고 싶어 아 아니 무슨 3시간이라는 사람이 있고 30분이라는 사람이 있고 무슨 왜이렇게 차이가 아니 장난치나 아 진짜 왜 일부러 겁주냐 진짜 쓰러진 민들이 책임질거? 어? 이 별 또 구해왔야되잖아 이거 별 어디서 구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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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남자야? 아 곰돌이가 말하는거지? 뭔소리야? 뭔소리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